ㄷㄷ 밥 먹자 황타, 혹시 나 임신했니? 네, 아빠, 저 임신했어요 헐! 누구야? 왔던 놈이야 저녁의 공포는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황타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임신 10주차시네요 빛은 아직까지는 좀 오청이 같은 모습이긴 한데 이제 곧 손발도 생길거고 눈 electoral 또 자리를 잡게 될겁니다 아기 심장소리 한번 들어 보실래요? 이거 진짜 우리 아기 심장소리에요? 네 아주 건강하네요 안녕하세요 상알모입니다 오늘은 여름이면 시원하게 땡기는 콩국수 동치미 냉면 닭백숙이라 하면 알기 전통 타깝트 파티 마트 파티 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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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제가 하는 것은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닭을 토막내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